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짐당이 어떻게 갈 거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는 민주당만 관심이 있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통해서 민주당의 개혁을 더 완성시키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 차기 대선 주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다 우리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 가는 길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냉철하게 보수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200석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사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또는 김건일을 심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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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례 없는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과거 같으면 180석 이상 해서 통과를 시키고 180석도 아니에요 150석 이상 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미친놈 수준의 인간의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거부권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사실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처음 만나봤고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 수준만 갖고도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의석수이긴 합니다만 전례 없는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외계인 같은 대통령이라 200석 이상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허법 또 통과시켜도 사실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또 200석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걸 붙이는데 이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맞습니다 여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민주당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는 어떤 그런 국회가 과거의 민주당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건희 특험법은 반드시 국회 새로 개원하면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연히 할 겁니다 조국익순당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상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할 겁니다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런데 예상컨대 민주당은 다시 한번 또 시도할 겁니다 제 부위 그런데 이렇게 밀고 가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여야 하고 또는 이재명 대표의 완전 오른팔 같은 민주당 대표 체제가 계속 가야 사실은 그게 계속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물론 혁신공천을 통해서 친명세력이 대거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자면 친문세력도 단수공천 많이 받았고 저는 정확하게 보자면 5대5 정도로 겨우 균형을 이제는 맞췄다 친명과 친문이 절대 친명이 다수가 아닙니다 그럼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들은 모르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보자면 6대4 정도 친명 대 친문이 그런데 아무튼 5대5 정도로 5대5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5대5가 그럼 앞으로도 국회에서 계속 친문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바짓가랑에 붙을 거냐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왜? 우리 시민들이 있고 광장에 촛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압도적인 대권 주자이고 그런 어떤 가능성을 현실 가능성을 계속 우리가 이끌어 가면 친문세력들은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이번 국회에서도 거의 친명세력이 한 20% 있을까요? 하여튼 친문이 거의 7,80%인 당에서조차도 이재명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으로 시민들이 77%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문 의원들이 친명세력인 척 하면서 사실은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5대5 정도의 균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가 더 끌고 가기 좋은 상황이 됐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압도적으로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지를 받고 차기 당권도 계속 갖고 갈 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친문세력들이 반란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2년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당대표에 도전할 만한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있어요? 당내에 사실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이게 참 왜 이러냐면 이건 이재명 대표 세력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국회 그럼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진상 이런 사람이 있으면 믿을 만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정진상은 아예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지금 뭐 사법 리스크 어쩌고 하면서 아예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박찬대 박찬대가 이번에도 진짜 연수해서 다시 살아나면서 정말 힘든 싸움 했지만 여전히 실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는데 박찬대 이제 재선이에요 그렇죠 이제 재선이죠 이제 재선인데 최고위원에서도 맹꼬레비로 들어갔고 당대표에 도전할 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국민적 바람과 당에서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와 별개로 이재명 세력은 참 없습니다 이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마땅한 대안이 사실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살고 앞으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려면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용민도 아직 정치 신의입니다 그분도 사실은 이제 재선이에요 최소한 3선급 이상은 돼야 되고 정치적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당대표라면 대선에 도전할 만한 그런 무게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서 당대표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 손꼽히거든요 가령 정청래 임종석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조정식이니 정성원이 이런 분들은 당대표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원내대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추미애는 이미 당대표를 했어요 지금 국회의장을 해야죠 국회의장을 해야죠 그럼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정청래 믿을 수 있어요? 임종석은 아예 논외잖아요 누가 당대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 고민들을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 좀 슬슬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당대표 선거가 이제 8월달 9월달 아마 그때 하겠죠 그 이전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만간 이제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 6월 개원 국회 하자마자 아마 시작될 건데 정동영 얘기하신 분인데 정동영 안 됩니다 이분은 지금 그래서 지금 당에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동영을 그래서 지금 강한 민주당을 이끌어갈 만한 세력을 사실은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이 친문 쪽에서 다시 한번 당권 잡으면 끝장이에요 저는 긴건희 특검법 그래도 물론 한 번쯤은 발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재부의할 때 재부의하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역풍 역풍 이거 실패하면은 우리 다 죽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을 볼 때 그리고 뭐 저쪽 당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정치인 개인을 보시면 안 됩니다 개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뒤에 세력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개파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개파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친문 세력들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사실은 우원식 얘기하는데 우원식 친명이 맞습니까?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말씀드릴게 그 다음에 박태년은요 사실은 날라갈 뻔했던 사람이에요 날려야 될 뻔했던 사람이고 김우영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김우영은 진짜 그 친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견제가 들어와서 강병원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 입지가 없어요 어떻게 당대표가 됩니까? 김민석 이름 나오는데 김민석도요 자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김민석이 무슨 친명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고민들을 하면서 여론을 좀 모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조만간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김건희 특검을 발휘하고 또 발휘하고 또 발휘하고 아니면 뭐 이태원 참사 조사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발휘하는 강한 민주당을 이끌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런데 당대표의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왜냐하면 국회의 의석수가 어쨌든 200석을 못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냐면 계속 그 광장에서의 시민사회에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 뽑아놨더니 왜 윤석열 전권 심판 더 안 해? 더 압도적으로 안 해? 왜 어느 순간 하다가 말고 협치하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계속 그 촛불이 계속 광범위하게 계속 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촛불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정치인들이 몇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과 소통하는 정치인이고 당대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올해 계속 벌어져야만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겨우겨우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이탈표도 나오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최상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물론 또 그대로 연임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 체제가 아니면 사실 마땅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인다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지난 국회를 한번 봅시다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왜 라기보다도 답답하게 여겨왔고 실제로 그냥 죽는 줄 알았잖아요 숨막혀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심지어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다수석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당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법사위원장을요 저쪽 당에다 줘버렸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그것도 친명이라고 자처하는 박홍근이 줬어요 그렇죠 박홍근이 법사위원장 줘버렸어요 그분 친명 아닙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보십시오 물론 지방선거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바로 있었던 지방선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설 거니까 일부러 지게 만든 게 아닌가 심지어 대놓고 그냥 지들끼리 지어 지장선을 했잖아요 맞아요 다 공천들 자기장사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사람이 뽑히겠어요 그러니까 딴 거 다 떠나서 마포만 제가 마포, 가비, 지니온은 이지훈이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니까요 마포 구청량을 연임시키려고 했던 게 철저히 잘못이에요 연임 떨어져가지고 그 구청량 어디 갔어요? 정청래 보좌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표로 나서고 이재명이 앞에 얼굴로 설 거 같으니까 어때요?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야 이재명 저거 잘나가면 안 돼 해가지고 이미 밑에서 작업해가지고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이재명을 죽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을 하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이상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뒤에 세력이 있으면요 이번에도 또한 마찬가지 이재명이 당연히 대선 주자가 될 겁니다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돼? 저것들 또 뽑아놨더니 또 안 되네 또 안 하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재명은 완전히 작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세력이 없으면 세력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있다니까 여전히 그 세력이 살아있어요 이재명을 가장 먼저 제끼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표가 안 되면 그러면 또 우리가 특검 김건희 특검 올렸어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했대 그리고 그냥 끝? 그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게 또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결국 피해는 이재명만 보는 겁니다 힘 있을 때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임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국회 개헌하고 6개월 1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버려야 돼요 그 국회 후반기로 갈수록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임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장 민주당의 국회가 힘이 있을 때에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조금 힘이 떨어지는 대표가 되거나 또는 친문 세력에서 다시 한번 당대표를 잡으면 정말 가장 개혁의 가장 적기를 또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물론 시민사회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딱히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슬슬 고민들을 좀 할 겁니다 연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쉽지 않죠 그게 이제 당내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재명 대표가 그걸 올라탈 수 있지 먼저 얘기 꺼내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차기 당권 대표 선거 아직 몇 개월 있지만 사실 선거 끝난 직후에서부터라도 정말 이재명표 민주당 정말 국회에서 실력 있는 개혁 이제 제대로 하는 민주당을 한번 보자 그런데 그걸 이끌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사회 여론이 만약에 모아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권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도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명하게 윤석열과 싸워내야 윤석열, 김보니, 한동훈 세력들과 싸워내야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 당대표가 바뀌고 그러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드립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너무 힘들고 또 정말 불쌍하지만 한 번만 더 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우리가 읍소하고 우리가 임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대표를 다시 맡게 되면서 변화하는 그런 제대로 된 민주당에게 나는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5월 30일에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당대표는 8월에 새로 뽑아야 돼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원 구성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렇죠 그래서 5월 6월에는 아무 일도 못해요 7월쯤 되면 이제 거의 일 좀 이제 막 시작하고 그때 아마 특검법 들어가고 이럴 텐데 특검법 통과시킬 때 이재명 대표 그만두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침대 축구를 국민의힘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임으로 가요 연임으로 가서 목줄을 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의 어깨에 짐을 지운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1년 안에 끌어내립시다 이렇게 그 대신 우리가 당대표를 지켜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떠오르질 않아 이해찬 대표 아이고 이해찬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세도 있고 그러셔서 정도면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의장을 하셔야 돼요 국회의장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 봤습니까 박병석 김진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저 무슨 놈의 민주당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저희 방송에서 마무리로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가 끝났고 분명히 달라진 국회 보고 달라진 민주당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여의도의 문법대로 그냥 맡겨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계속 푸시를 하고 그거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늘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차기 당대표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민주당 아래로부터의 어떤 여론을 벌써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몰랐을 때는 아 그래 맞아 연임한 사례가 없지 이러면 아유 또 개인형 이재명 욕심부리네 분명히 언론에서는 난리 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선거 끝났는데 그렇죠 분명히 그러겠죠 그러나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다시 한번 등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들을 쫙 이렇게 올려가면서 보시면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서 이재명이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할 진짜 여기서 쇠빙선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쇠빙선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있어요? 있냐고요 그것도 재선 이상을 해야 돼요 최소한 재선 3선 정도를 해야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너무 앞서가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오늘 굉장히 압승에도 불구하고 굳은 표정을 보면서 향후 전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가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앞날과 민주당의 앞날을 우리가 벌써부터 같이 고민해줘야만 저 굳은 표정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 결국은 이런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우리 아래로부터의 여론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은 이제 개삼촌들을 어찌 보면 시작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진보진영의 유튜버들도 보면 너무 왜 저럴까 혹은 돈을 버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도 공적인 것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정치를 평론화하는 것도 저는 더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게 저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후원하시는 분들이 지지해주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응 유튜버야 그래서 제가 허 기자님한테 이 개삼촌들이 이거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우리 민지진영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받게 된다 그래서 헷갈려하고 또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이래서 이거 아무래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 기자님이 너무 바빠 그리고 우리는 평론을 하는 게 아니고 실은 평론도 필요하죠 취재를 해야죠 정확한 취재에 근거해서 그거를 근거해서 방송을 하는 게 우리의 차별상이다 취재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우리 허 기자님이 취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선수 평론관도 잘하십니다 평론관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또 이런 메시지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말고 민주진영 안에 자꾸 이상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은 부족하지만 좀 더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또 개삼촌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대항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지만 조만간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최평님이 개삼촌들은 썰렁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썰렁해지면 다시 온다 한 것처럼 조만간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작은 스피커지만 진실을 말하면 진실이 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개삼촌들 시즌1 오늘로 막을 내리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다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전에 우리 김성수TV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스튜디오 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함께 협찬해 주셨고 이 공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김성수TV 많이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후원도 여기 사무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양희상 목사님 너무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런 방송 재활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최한욱 평론가님 같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제가 이렇게 즐겁게 또 방송할 수 있어서 지난 몇 개월간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실은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저도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몰빵론에 속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만약에 또 몰빵론을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몰빵론을 이야기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여튼 그런 어떤 제 자기 반성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의 어떤 전철 혹은 제가 온 길을 걸어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려야 바르게 또 여러분들이 지지도 하고 성원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곧 조만간에 돌아올 거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방송을 저희 개삼촌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배우고 저는 이제 제가 정치에 막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중심을 잡아주셔서 오히려 참 감사했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양이삼TV 저희 정치에 막 휘말리시는 바람에 구독자도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싶다 힘들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양이삼 목사님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 목사님은 카타콘 교회에 헌금 이렇게 들어오면 전부 모아놨다가 맞습니다 그걸로 좋은 데다 이렇게 맞습니다 버제우TV 가장 어려웠을 때 5년 전에 저 살려주신 분이 양이삼 목사님이세요 이게 있잖아요 진짜 진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많지만 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자유통일당 만드는 데 쓰이잖아요 쟤네들은 그 헌금 냈더니 실제로 헌금은 성경적으로도 약자들한테 쓰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11조는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11조가 가서 교회에 건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는 카타콘 교회처럼 건물을 전혀 만들지 않고 그러면서 11조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또 빛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양이삼 목사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또 막상 또 마치려고 하니 또 좀 아쉽네요 제가 시즌 5 오늘 이 정도로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여러분 민주당 내부에서 이 수박들의 준동은 분명히 또 시작될 것이고 또 있을 거예요 어쩌면 조국 혁신당이 하나의 또 뭔가 숙주가 되어서 이 친문 세력들이 또 뭔가 이상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표론가님 저 같은 기자들이 매의 눈으로 민주당 내부를 감시하고 있다가 아 이제 다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될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때가 들면 바로 저희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취재를 하다가 뭐 네 또 한번 이렇게 또 제안을 또 드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곧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희는 또 각자 개인 방송 다 하니까요 거기서 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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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